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이사벳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다이사벳이 스카이 미디어의 고화제 3D TV 11번가의 모델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와! 스카이 미디어는 중소기업 TV 브랜드로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조하여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국산 패널, 국내 제조로 비교할 수 없는 품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카이 미디어와 11번가의 코 마케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항상 앞서가는 스카이 미디어와 11번가가 함께 고객분들께 선보이게 되면서 저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제품은 선명한 고화질의 입체감이 살아있는 60인치 3D TV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로망, 좀 더 선명하고 더 크게 현실감 있는 영상을 보고 싶지만 너무너무 비싼 가격으로 항상 또는 그려왔던 애형 TV, 내 방을, 거실을, 3D 영화관으로 만들어줄 TV 꼭 가져야 할 IT 아이템이죠. 스카이 미디어 60인치 FHD 3D LED TV 11번가와 함께 만나보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